안녕하세요. 멋있던 분석하는 남자, 핑계파랑펌파랑입니다. 오늘부터는 SPSS를 활용해서 복합표본을 다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SPSS를 사용하다 보면 복합표본이라는 그런 것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 국민건강영향조사라는 국권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복합표본을 많이 사용한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패널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패널 자료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패널 자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 개체를 여러 시점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추적조사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합표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표본 추출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연구방법으로 나오는 어떤 단순 무작위 추출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본 추출인데 그것은 그냥 랜덤하게 아무거나 되는 대로 뽑는 거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셨다. 층화추출법이랑 짐락추출법.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뭔가 특수한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이 바로 복합표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층화추출이랑 짐락추출도 사실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이것은 집단 간 어떤 동지적이냐, 이지적이냐, 혹은 집단 내 동지적이냐, 이지적이냐. 이 두 개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층화추출법 같은 경우는 집단 간에는 이지적이고, 집단 내에는 동지적이다. 반면에 짐락추출법 같은 경우는 집단 간에는 동지적인데, 집단 내에는 이지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화추출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 검사, 세무사, 이런 전문직들, 같은 직종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표곤 추출을 한다. 그럼 집단 내에서는 동지적이지만 집단 간에는 이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짐락추출법, 짐락추출법 같은 경우는 무엇이나.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 있잖아요. 학급에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집단 내에서는 동지적이지 않잖아요. 이지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집단 간에는 동지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군집추출법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무엇이다? 동시에 적용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컴플렉스 샘플, 바로 복합표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BSS를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보면 여기서 분석을 들어가십니다. 분석을 들어가시면 밑에 복합표본이 있어요. 복합표본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순차적으로 해볼 거고요. 오늘은 처음에 표본 선택부터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본 선택을 먼저 이렇게 하면 작업 선택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선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자료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추출을 오늘은 해보는 거예요. 일단 표본 추출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서 표본 계획에 해당한 부분들을 찾아보기를 눌러주십니다. 찾아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저는 복합표본, 그냥 복합표본만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냐? 어떤 파일명을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명을 이렇게 경로와 함께 지정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이건 그냥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저는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자료 미리 만들어놨는데 여기서 계층화 기준, 이게 층화 추출법이고요. 군집, 이게 집락 추출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중가스, 가중치라고 오시면 되겠는데 가중치라는 것은 무엇이다? 표본 하나, 표본이라는 게 모집단, 전체 집단에서 어떤 부분 집단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개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표본 하나가 모집단 몇 명을 대표하는가? 그런 것이 바로 가중치의 개념이 되겠다. 그 가중치에 해당하는 부분도 같이 넣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층화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지역이 되겠고요. 군집 변수에 해당하는 것은 권역이 되겠다. 이 두 개를 저는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아까 층화 추출법, 진랍 추출법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죠. 가중치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 따로 만들어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층화 기준, 군집, 표본 가중값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료를 기본적으로 국건용 자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저는 임의로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유형은 그냥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 그냥 이제 이건 그냥 별로 그렇게 깊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음 누르면 기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값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그냥 뭐 여기다가 그냥 기준값에 해당하는 부분, 그것을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저장할 변수를 선택하십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체크하겠습니다.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표본 비율, 표본 가중값 다 이렇게 넣겠습니다. 다 넣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을 이제 저장 변수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했다. 그럼 이제 더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마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침을 눌렀습니다. 마침을 눌렀을 때 과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새로 아까 변수 여기 이제 저장한 것들 있죠. 이거 확률, 뭐 가중값, 크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이 이제 새롭게 변수가 생성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집단 크기, 표본 크기, 모집단 표본 관련된 변수가 새롭게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 생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결과 또 이제 어떻게 나타난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요약입니다. 요약. 그러니까 요약에서는 무엇이다? 계획 변수, 계획 변수에서 층화란 군집을 제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비복원 단순무작위 표본 추출을 선택을 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단계별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긴 단계별 어떤 요약, 요약이라는 것도 무엇이다? 어떤 이런 에어리어라는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뭐 표본 단위 비율 단위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 우리는 표본 추출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복합 표본을 구성할 수가 있음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